안녕하세요 이특씨. 이티빌 토요일 프로그램 소개에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아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도 가수 7년차에 라디오 DJ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소리 더빙만큼은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스타의 지인들이 당신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태견, 광희, MC 희철이 밝히는 아이돌의 연예근합 자유선은 토요일 시크릿! 희철이 형 시크릿, 커밍 투! 공영진, 장혁, 김수로, 김민종, 조효정, 이시영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부르는 여름노래 불의의 명곡 2, 전설을 노래하다 슈퍼주니어 규현이, 화이팅! 수영은 진 의원 부인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고 복자와 창식은 자은에게 농장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데 주말 연속극 오작교 형제들 엔티를 떠난 12팀의 화려한 공연 즐거운 공연 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16강 대전 상대 결정전 탑백! 슈퍼주니어의 노래 들으시면서 주말엔 소소환 일탈의 재미 구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봐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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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이에요!